남양휴튼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장성이 기대하는 자리에 장성을 대표할 넘버원 브랜드 차원이 다른 분격으로 소중한 삶의 공간을 지어온 66년 전통의 건설명가 남양건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의 부동산신탁 전문가 그룹 대한토지신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더해 장성 첫 브랜드 아파트 남양휴튼을 선보입니다 살수록 가치를 더하는 눈부신 황룡강 조망은 물론 황룡강 생태공원과 산책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등 더 가깝게 누리는 쾌적한 힐링라이프가 펼쳐집니다 KTX 장성역 혼안고속도로 장성공영버스터미널까지 어디든 빠르게 통하는 교통과 초, 중, 고등학교 등을 모두 갖춘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마트와 병원, 공공기관을 가까이 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게 됩니다 AI 기반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의 직조근접 프리미엄과 무한한 미래가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선호도 높은 중형 타이백 장성에 없던 트렌디한 평양 구성이 기다립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대하세요 장성의 주거 문화를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Team 알아두 지각가 이곳은 수 Pole 편illing 수 street 수 감사합니다.